자 너의 필기체를 읽는 것은 힘들다. 자 힘들다 라는 표현. 여기 보니까 difficult 있으니까 어렵다. 비동사 들어가야겠죠. is difficult. 그 다음에 주어는. 뭐가 어려워요? 너의 필기체를 읽는 거. 이게 문장 주어. 읽다가 동사. 너의 필기체가 목적어. 역시나 주어가 없으니까 to 부정사 쓰면 되겠고요. it is difficult to 읽다. read 쓰면 되겠죠. to read 너의 필기체니까 your handwriting.